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충전기의 점등 색상에 따른 상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녹색불만 깜빡이는 것은 대기상태입니다. 배터리를 꽂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과 녹색불에 동시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충전이 80% 이상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고 충전이 완료가 되면 녹색불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10.4에서 18V, 1.5A 배터리 전용 충전기는 코드선을 꽂고 대기상태일 때랑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혹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불량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충전기의 점등 색상에 따른 상태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